갈게요 1페이지 깨도 문제야 흐흫 유니온하고 이런것 좀 확인하고 들어오는데 에이 왜 살았어 아 정규줄 피가 원래 제안이 돼있어? 35만일? 처음만 사실이구나 아 댐감때문에 혹시 이거 그냥 맞아도 되나요? 그건 안됐나? 바로 지나가면 지나가시네 아 죽었다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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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또 뭔데 점검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지나가지네 어 이거 너무 빡센데 귀엽 어 느려졌다 다행이다 프렌즈 꺼야 될 것 같은데 끝 떴지 아 됐다 다음은 어떻게 깨지 아 그치 밑에서 그냥 한 줄 맞는게 나는 것 같아 아 잠깐만 이거 누구 못 끄고 가진 아 근데 프렌즈 끄고 깨는 겁니까 아님 키고 깨는게 정석입니까 키고 깨는게 정석이긴 하겠지 어떻게 키고 깨냐 너무 아픈데 이걸 어떻게 키고 깨 아 펜가이 고맙습니다 아 아 바인드 졌을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ㄷㄷ 야 이건 어떡하네 아 저거 시간대 혹시 이거 하고 있으면 튕기는 거 아니에요? 안 튕기네 안 튕기나? 요기 몇 회야? 안 튕기네 안 튕기네 안 튕기네 안 튕기네 안 튕기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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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어이구.... 어이구.... 어이구 어이구...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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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빡세다. 아이씨 그냥 뒤로 조금씩 빠지면서 때릴까요? 안보여 어이구 안보여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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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 어헤헤헤 헤헷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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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잘 대거하고 있습니까? 끝날 때 되지 않았나? 아예 끼고 깨길 원하시겠죠? 이게 다 되겠네 아 잘못된 것 같은데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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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다 아이고 아이고 왜 산지 모르겠지만 잘 살았어 끝 아 깼습니다 1페이지가 너무 빡세다 그치? 재생해군 아 유니온은 6163이었군요 다 있었구나 이걸 빼고 다른걸 넣었으면 더 좋았을까? 이거는 안올려서 전폐급이 낮은거죠 아 근데 이 데몬프렌즈 쓰기가 좀 빡세긴 하네요 확실히 소모된 HP 4%당 최종 데미지를 풀어준가봐 아 많이 올라가긴 하네 근데 쓸 수가 없으니까 정말 고도의 캐릭터가 필요한 캐릭터가 아닌가 싶기도 하군요 메시아 HP가 딱 50만이네 50만 50만 50만이 어느 느낌이야 이러면 몇가지 올라가는거지? 여니온은 50만 53만 53만 어 이게 53만이야? 어 다른 캐릭터로 따지면은 그냥 에디 두두래 에픽둘둘이네 50만 정도 쓴다 보면 아 시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